대통령을 상대로 국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처음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자, 최석호 기자. 소송을 제기한 국민들이 이긴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정농단 사태를 보고 느꼈던 우리 국민들 얼마나 피해를 느꼈고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것을 참지 못하고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우울증이 걸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배상하라. 이겁니다. 시민 9,50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1차 접수에서 5,001명, 2차 접수에서 4,160명, 그리고 3차 접수에서 416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9,500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결국 위자료 청구 소송에 참여를 했는데 오늘 열린 소송은요. 바로 이 1차 접수에서 했던 5,000여 명입니다. 한 사람에 50만 원씩 피해를 보상하라. 이렇게 청구를 했으니까 약 오늘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승소를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총 25억여 원이라는 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두 배가 넘는 숫자가 계속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든 것이 국민들이 이긴다면 약 50억 원 정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배상을 해야 됩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진 뒤에 우리 국민들은 순실증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분노와 상실감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국민들이 밝혔던 이런 심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대신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국정농단 사건 터지고 저희 기자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았었는데요. 자, 이현수 기자. 이현수 기자가 저 소송에 참여하는 의사는 없나요? 저는 이 소송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 그리고 경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곽상원 변호사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가 이야기한 걸 보면 뭔가 이런 소송이 얼마라도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줄 만한 이런 국정농단 사건을 일으키지 말라는 뭔가 권력자들을 향해서 고위 공직자들을 향해서 뭔가 약간의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돈을 뜯는다기보다는 경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국정농단 사태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충격을 줬는지 그런 부분들로 사실 북격을 떨어뜨렸다라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땐 저는 이런 소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소송을 맡은 곽상원 변호사의 이야기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승복 가능성이 없다면 당연히 소송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경우에는 정치성을 지진 행위도 아니고 개인적인 부속 행위도 아니고 직무를 이용한 범죄 행위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직무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게 곽상원 변호사 이야기인데요. 곽상원 변호사 또 누굽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곽상원 변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로서 맡았다고 하면 법조인이기 때문에 맡았는데 또 상대 변호사도 또 특이한 인물이라고요. 상대 변호사는 도태우 변호사라고 정치데스크에서도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인데요. 처음부터 합류한 건 아니었고 최근에 검찰에서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합류를 한 변호사인데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소설가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력도 있고요. 그리고 법무법인 주원 출신인데 주원이라는 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양희 변호사가 대표를 맡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도태우 변호사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연사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새누리당 창당의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고 최순실 씨 관련 사건에서 태블릿 PC 보도를 한 언론사를 고발하기도 하는 이런 도태우 변호사와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유명한 곽상원 변호사가 사실상 맞붙게 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징성과는 사실 이 사건은 큰 관련은 없지만 이렇게 약간의 알려져 있는 변호사, 유명 변호사들이 맞붙으면서 이 사안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또 관심 있게 지켜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 부분도. 형사재판에 의해 민사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박 전 대통령, 그야말로 사면 초과에 놓인 상황인데요. 최순실 씨 역시 별반 다르진 않다고 합니다. 최석호 기자, 최순실 씨가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저희 채널A 단독 보도로 확인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취재를 하면서 가장 분노가 느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설마설마했던 것이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설마설마했던 정부 인사에 최순실이 개입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천홍욱 관세청장이 최순실의 입김으로 청장 자리에 올랐고 그 때문에 최순실에게 감사의 인사까지 했다. 이러한 바로 의혹이 채널A 취재 결과 드러난 겁니다. 최순실 관세청장 인선에 입김을 작용했다. 최순실이 천홍욱 관세청장을 만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민간인이 관세청장 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홍욱 관세청장 같은 경우에는 청장으로 취임하기 한 1년여 전에 관세청 차장이었다가 나온 민간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한 번 관세청장에 오른 인물 그래서 최순실은 민간인이라고 칭하면서 관세청장 되기 힘든데 내가 시켜주는 거니까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천홍욱 관세청장 이에 화답합니다. 최순실씨 실명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순실은 분명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관세청장이 오르는 사람에게 민간인 민간인 운운하면서 민간인이 관세청장을 만들어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순실이 정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입니다. 강병규 기자, 의혹에 충분히 그럴만한 의혹을 가질 만한 정황들이 검찰 수사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건데 전 의회였던 게 최순실이 정부 인사에 많이 관여를 해왔을 것이다. 인사도서 같은 것도 많이 보고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관세청장까지입니까? 저도 관세청장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널A 취재 결과 확인이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일단 노승일씨 더듬어보니까 노승일씨의 증언이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승일씨가 전화기로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밝히기로는 공항 VIP로서 탈세 검사 받지 않고 나왔다. 그러니까 거액을 국외로 반출했는데도 공항 VIP로 공항 출입구를 자주 드나들었다. 이런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또 모 항공사 지점장이 마중 나오기도 했다면서 최순실씨의 위세를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순실씨가 국외로 재산을 반출을 하거나 어떤 귀중한 물품을 해외에서 가져오거나 혹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가거나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결국 이 공항의 관세의 벽을 좀 쉽게 뚫려고 하는 거 아니었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바깥으로 독일이나 해외에서 사업을 버려놓은 게 많고 그러니까 본인의 필요성에 따라서 관세청만큼은 뚫어놓을 필요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현금은 어떻게 계좌로 보낸다고 하지만 일단 실물로 되는 그런 귀중품이라든지 혹은 계좌로 보내기가 좀 뭐한 그런 액수 이런 것들을 담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관세의 벽을 뚫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좀 관세청장에게 입김을 불어놓은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석호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 지금 현직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은 내놨다면서요? 네, 내놨습니다. 원래요. 천홍욱 관세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취임 전에 최순 씨를 알지도 만난 적도 그리고 인사청탁을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천홍욱 관세청장 안겠다고 했던 부분은 도대체 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번 해명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청장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천 청장은 지난 2월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도 최 씨와 일면식도 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천 청장의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는 것 아니냐 이러한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 청장의 주장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해서 왔어요. 소개시켜줬다고 해서 내가 취임하고 좀 지나서 그전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그전에는 정확하게 나한테 얘기는 안 하고 만나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제 최순실이었어요. 업무 얘기는 안 했어요. 진짜. 이 XX과장이 자기가 잘 아니까 이 XX과장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고 업무 얘기는 안 했죠. 오늘 오전 우리 채널A, 제 채널A 취지인가 통화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한 바람입니다. 만난 건 사실인데 업무 얘기는 하지 않았다. 국가의 관세청장을 만나자고 요구하면 만날 수 있는 건지 참 의문이 드는데요. 한명 기자 어떻게 들었어요? 저도 사실 해명이 좀 약간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국세청에 오늘 나온 보도자료를 좀 보면요. 일단은 업무상으로는 관련이 없다는 이 천청장, 관세청장의 해명 외에도 일단 취임 직전에 불미스러움이 있었고 좀 어려운 시기 있었다는 게 그 보도자료에 좀 나와 있었거든요. 관세청이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인삿말 정도로 훼손을 다하겠다,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누구나 만나면서 다 하고 다녔다, 이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런 얘기인데요. 일단은 업무 문제가 과연 이게 중요한 것이냐. 천청장이 말한 업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만이 과연 충분한 해명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신뢰받는 관세청이 되겠다라고 취임 일성과 취임 당시의 배경이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면식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이제 또 취재를 하니까 일단 한 번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짓, 상당히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취임했을 때의 취임 배경 이런 것과는 상당히 어긋나서 과연 업무관계는 업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다. 이런 해명이 과연 충분한 해명이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최석호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 취임 후에 최순실 씨를 직원 소개로 만났을 뿐이라고 하는데 이미 앞서서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최순실 씨의 신봉이나 다름없었던 고영태 씨가 천 관세청장을 취임 전에 면접을 봤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면접을 봐서 고영태 씨가 먼저 만나서 최순실이 관세청장 하나 좀 알아봐야 하는데 좀 만나봐라 해서 고영태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취임 전에 왜 고영태를 만났느냐 그렇게 또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장과 관세청 직원이 만나는 자리에 만나고 있는데 고영태가 잠깐 와서 얼굴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관세청장과 관세청 직원이 만나는 자리에 왜 고영태가 왔을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을 두고 고영태 씨 이렇게 지인과의 통화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왜 그 자리에 고영태가 있었는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관세청장 인사 발표 시기까지 먼저 알았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지면서 오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강병기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여당 의원들 상당히 반발을 했는데요.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안 봤다 해서 한 번 봤다라고 말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법과 원칙대로 했다고 했더니 이렇게 말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위증죄를 좀 검토해달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으로서 모욕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엄중한 법적 심판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또 박영선 의원은 청웅 관세청장이 도대체 누구를 믿고 그러나 했더니 바로 최순실이었군요라면서 SNS에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위증죄가 징역 1년 이상 그리고 징역 10년 이하입니다. 상당히 기소가 되거나 징역형을 사게 될 경우에 자동적으로 사실 청장직의 옷을 벗게 되는데 이러면서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청장 자리를 계속 지키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 특히 지금 천 청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 2월에 국회에 출석했을 당시에 이런 사실 없냐 했 때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이런식도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최근에 한 번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말이 달라졌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을 해달라. 지금이 와서 위증죄로 처벌해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 저희가 준비할 때 취재를 해서 준비할 때 당시 목소리랑 지금 목소리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서 전해드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찾아가지고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